퇴근 다시 돌아온 호석 1500개 까기 시작합니다 개같은 오케이 자 자 그럼 시작해볼까 얘들아 자 아저씨 이제까지 호석 안 돌리고 진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무 먹고 싶은 호석 중에 하나인데 자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저씨 1500개 까기 시리즈 3탄 자 신현단은 지금 300개를 모아놨어요 304개죠 이거 전부 다 하겠습니다 와 속사강화 2에 311 이런거면 뭐 그냥 뭐 말 다했지 자 자 가자 얘들아 오늘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왔다 자 첫번째 서른번 갑니다 첫바퀴 봅시다 자 뭐 처음에 그치 처음엔 뭐 이정도로 나와줘야지 에이 자 첫번째 아웃 자 100개째요 야 예전에는 우리 꽈리 돌면서 했잖아 그래서 아저씨 처음에 킬 때 6시간 걸렸나 그랬는데 이거 뭐 20분이면 끝나겠어 아우 이거 야 이거 뭐 이렇게 빵빵하냐 음 음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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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00개째 망했어요 대체 기대를 하니까 배신을 당한거 야 이제부터는 슬슬 입질이 좀 와줘야되요 어 왜냐면 안그러면 순식간에 끝나버릴 수가 있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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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이 답답해지네 아 잠깐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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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아우 이게 뭐야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왔어 왔어 오오 자 갑시다 둘레여섯 아아 하지만 모르지 양보다는 질이죠 갑시다 조금 느낌이 싼데 아 공세가 아까부터 잘 나오는데 공세 쓰나? 아 그거 걸렸다 아닌가? 잠잠하게 오랜만에 우와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이씨 슬름만 괜찮았어도 300개째 추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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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허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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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씨 아아 아이씨 안될 아이씨 안될 양보단 질이죠잉 습 아이씨 야아 괜찮아요 아직 뭐 화나려면 멀었지 자 350개도 이렇게 뭐 공중분해 되셨구요 근성과 기백으로 갑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음 킷 사장님 장마시기 이상해요 장을 잘못 담깠나봐요 구독이 구독이 이러시니 장을 뽑겠네요 기다려보세요 쓰레기? 오! 아! 응? 이건 나쁘진 않은데 슬라시 좀 애매해 일단 킵 정도는 되겠다 오! 아! 오! 이 씨! 야 이 씨 이거 뭐냐 아! 이 씨 이거 3슬라 나오지 아! 아! 주황색 많이 있어 하지만 아! 평정심 자! 9에서도 잘 나올 수 있어 연격! 이게 3, 2, 1이면 좋은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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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확장의 2슬라 아! 아! 왜 이렇게 아쉽지? 왜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냐 신기해 연격이 아! 자! 갑시다 600개째 출발 좀만 더 힘내줘 아! 좀 힘내줘 내 캐리가 아! 이 씨 우리 즐거웠잖아 아! 와! 이거 씨 역습이 만약에 저거 연격이었으면 이건 진짜 대박이었을텐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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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ведь 흥이 너 Pennsylvania 와! new episode 오! on 패ourt we 그뢰됐 튼 업 2레벨 호석분야 슬라 좋은것도 좋아해요 요새 튼 업에 꽂혀서 냄새가 나는데 오 잭건은 괜찮은데 어 이거 나쁘진 않아 이거 보루스함이 14년 2레벨이거든 이건 괜찮다 일단 막 그리깐 엄청나게 내가 원하는 득 정도까지는 없는데 어 나쁘진 않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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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